아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거의 다 백원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유대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기를 지키시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백원의 삶은 갈릴리라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갈릴리 해변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다. 그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갈릴리는 약간 촌동네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네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치자면 갈릴리는 부산이에요. 알겠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갈릴리는 촌동네지만 그래도 권하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살리는요 배고플 때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가 먹고살리는 괜찮아요. 배고플 때는 육지에서 사는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나 예루살렘으로 살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는 그래도 먹고살리는 지장이 어쩐 도움이에요. 특별히 이 갈릴리에는 로마의 가이사라는 것도 있고 로마의 주둔군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2의 수도 이게 이끌어지는 곳인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백악하고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 2차, 3차 갈릴리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법무말씀은 3차 갈릴리사역을 이제 마치고요. 23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23절부터 50절까지는 이 3차 갈릴리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51절부터는 이제는 사역이 틀려져요.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거든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6개월 동안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데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지역이라는 요단강 건너편 모아평기 일커리는 그 베레아 지역을 이동하면서 다시 여의고에 그 앞에 있는 베나니에 있는 그 요단강 앞에 건너서 여의고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베나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요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그 유대와 베레아 사역이라는 특별한 사역인데 마테로고 두 장밖에 안 나와요. 마가고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우리 몇 장이나 걸쳐서 그것을 많이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테라 마가는 유대인이었지만 누가는 로마 이방인 누가는 예수님의 멸도 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주칭이었던 이방인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셨나 죄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 병재력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나 특별히 사람 치고 하는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많이 기억해 갔어요. 그래서 누가 보고보는 아닌 거 보면 별둔 장면도 치유한 장면도 전날 하려고 우사 보는 입장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소외된 세일이 주인 여자들 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 유대와 베레아 사회 사마리아 인해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어디에서만 기록됐냐면 이 누가 보고보는 비록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식을 여유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예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갔던 이 길들을 잘 걸어가야 될 텐데 과연 이 길이 잘 걸어갈 것인가 항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1년 정도 사회를 남겨놓고 둘씩 둘씩 열 두 제자들 묶어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과속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하여금 전도회복에 와서 어떻게 피드백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엘리스타로 올라갈 그런 무렵에 6개월 전에 올라갈 차리라는데 그때 가이사라 빌리포에 가서 물어보죠.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 얘기하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애 요한이 생활하다고 그렇디다. 환생했다고 그렇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에 왔다고 그렇디다. 얘네에 대한 손자에게 행사를 왔다고 없디다. 다 그런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가 라고 고객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니가 참 복이 또다. 이를 알게하는 니스도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의 신한 고객이 내 교회를 세우기 음비의 권세가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칭찬해줬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말과 열두 제자를 빌은 사람의 열두 제자를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을 짚고하고 빌렀잖아요. 그저 양육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은 틀렸어요. 옳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틀렸어요. 옳았어요. 틀렸죠. 세게 요한은 아니었고 엘리아도 아니었고 예네리아 선지아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주님 그리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잖아요. 비로소 예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목회한다면 2만명을 목회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베드로도 예루살로 5천명을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2만명을 목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충분히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만명을 목회를 안하시고 12명의 제자만을 양육을 하신 거였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많은 군중 우리들이 수많은 군중 우리들이 다음 제재를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단지 단물만 빼먹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 구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속을 받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역할 때는 그 영을 직접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의해서 다음 세계를 갖다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니 수많은 군중들이 다음 세계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큰 교회만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 다 다음 세대를 아시겠죠?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삼을 하듯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하듯이 열두 제자도 그럼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못하는 것은 해봐라 꽃이 해주고 양육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할 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명의 군족들에 가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12명이 제자가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가 이런 복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제자들이 알게 되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세상에서 하는 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세워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나라에 다이리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자유적 인정 만들기 속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주의를 속하게 한 속죄의 약으로 왔으니 내가 예수산에 가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해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핵심 본질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제자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가야 될 길 제자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군 구장 23절부터는 그 제자도의 핵심적인 사항이 누가군 구장 23절부터 62년까지의 제자도의 핵심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잘 보고 아하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거역을 기르구나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했어요 그러나 이제 떠나는 기억이 가까우고 베드로가 다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신랑이 올바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신랑이 없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못 받아야 돼요. 오늘 수요일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봐 아유 예수 따르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이런 길이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일까요 영광의 길을 가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영광의 길을 가고 싶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가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핵심 요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 보금 그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에게 일으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식 셀프 자기 자식을 부인해야 된다 구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양아기 월만기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일종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열망 되겠잖아요. 그것들이 내 열망이면 안 돼요. 주님의 열망이어야 되지. 그것이 내 열망이면 결국 그것은 다 헛된 것이지 한다는 거예요. 잘못 나갔다는 자기의 열망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주의하다가는 오히려 조중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이런 짓도 있지만 성품적인 짓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속에는 성품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성품이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홍수노사님 저는 성질이 불가능한 사람인가요? 그래도 좀 오류한 사람인가요? 죽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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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야 우리 홍수노사님 야 그렇구나. 한 사람은 더 물어봐야겠네. 김실질 집사님 제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어르신지 생각 한 하하하하 멀적이 있는 것과 불가능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 있는 것과 불같다는 것은 지성질을 못 이긴 것은 불같다고 그러고요. 열정이 있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열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홍수노사님 열정이 있다는 것을 불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랬네. 자기의 성질도 때로는 부정에 부인해야 돼. 어떤 사람은 거꾸로 너무 너무 유리하게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은 그럴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열정이 이 사람은 어떤 성질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은 성질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 해야지? 글쎄요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의 천연적인 자기의 성품이나 또는 기질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양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켜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라 부인하라는 말은 소극적인 제자인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제자는 뭐냐? 날마다 언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버렸어요.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에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고요. 대두로는 대두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요. 십자가라고 그것을 표현한 것은 십자가는 고통 고난을 주는 도구인가요? 기쁨을 주는 도구인가요?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대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우려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로 기록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수동하게 해서 때로는 내 목숨을 죽이면서 내 의욕에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가 지고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님께서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요. 너희들은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너희들의 야망을 체험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도 안되고 너희 자신을 부정해야 된다. 너희 성질을 부정해야 되고 너희 양은 자유적 인정하고 있는 것은 너희 그 생각들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니가 고난의 십자가를 너도 질벌지고 가야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는 것은요. 우리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천국감이 힘들어요. 왜요? 그 영광으로 자기만 영광을 놀다. 살짝 그러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봄탄에 와서 정말 처음부터 땅에다 성질을 짓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2001년도부터 준비하는데 그렇게 짓지 못하고 일까지 이렇게 산발회로 오고 오는 것이 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었으면 틀림없이 교만해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만한 교만한 죄에 안 떨어지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더 얘기하십니다. 다 뒤에 가보세요.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실제 사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얘기를 더 부가적으로 하십니다. 자 구장 57절부터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실제를 통하여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십니다. 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자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와서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여우도 불이 있고 공주의 세도치기시되 임자는 머리들 것이 의도다 하시고 자 주님을 따르는데 아아 이렇게 가겠다 하는데 주님을 따르면 그전에 주님이 가는 것마다 병자를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막 기적을 읽히니까 사람들이 와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을 가시는 것에 간다 그랬더니 야 사실은 이게 외로운 길이다 먹을 것 마실 것도 때로는 없어서 어디 쉬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있을 수 있다 마음들 마음들 꽃 하나 웃어서 괴로워서 고통의 시간에 눈물일 수도 있다 나는 다른 곳에 영광만 무슨 무슨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하나 이런 길만 아니다 여우도 다 구입고 공중에 세금치기 있어서 쉴 곳이 있지만 때로는 쉬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입안이 다 끌고 막 힘들어서 글들이 있다 그거 따라오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는 이럴 얘기하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십자가 권한을 줘야 돼 너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도 없어가지고 너 힘들 거야 또 네 마음 하나 줄 사람 없어서 너 괴로울 거야 그렇게 하면 누가 처음부터 따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영광을 얻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결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고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대책을 받아서 마음조차 가는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알아라 여러분 그랬어요? 지도자가 될 때 되게 외로워요 지도자가 된다면 외로워요 마음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주기를 주문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랑하니 주님의 길을 성경적으로 걸어가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있는데 나로 먼저 여기 먼저가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 사람도 먼저 라는 말을 하거든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넌 나를 따르라 주님 너 제자 나의 제자가 될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세 사람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나는 딸나 이랬더니 그 양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장대를 신어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60절에 말하고 있네요 다시 봅시다 시작 이르시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신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사람이 죽어서 신체가 되었어요 이 신체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재산을 지자고 거기다가 아무리 음식 좋은 것을 차려준다고 해서 그게 돈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을 가버렸는데 내가 신경쓴다고 해서 유인하는 것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는 일에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은 네가 중요하게 여길 바라 그건 중요하게 여길 바라 그건 중요하게 여길 바라 넌 그것이 먼저 중요한 일이라고 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속만 밀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에 너희가 중점적으로 가야지 이 일에 죽어버린 것을 거기다가 정성을 드린다고 될 것 같으냐 너는 나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넌 너의 인생을 먼저 우선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죽은 자들 이런 애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실일에 얼마나 많이 예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아직도 구원 받을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되길 주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다른 사람 61절에 또 다른 사람 이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딸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6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먼저 잡았을까요? 응? 밥 깔다고 잡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자 소가 이렇게 앞에서 소가 이렇게 지나고 쟁기를 딱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가면 쟁기를 어디로 가봤어요? 응? 응? 암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 소가 길을 자 밧붕을 이렇게 쭉 만드는데 소가 빨리 가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쟁기를 보는 사람 항상 그러거든요 쭉 앞길을 바라보고 쟁기를 볼 때 내다 자다 자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쟁기를 이렇게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거에요? 어떻게 가는거죠? 그러면 바꾸랑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바꾸랑이 이해가 다 저렴하게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이 쟁기를 딱 우리가 이미 예수 그룹을 믿어서 하나님 나를 증가하라고 딱 하나님 부름맞았으면 줄곧 여기를 가야지 아니 예수 그룹을 좀 더 한번 시원하도록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왜 안되요? 응? 내가 예수 그룹을 믿다가 설령 응? 가능하게 되어야 할지라도 정치로 가야 되겠지 안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과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과천에 그쪽 동네에는 무슨 산이 있는데 거기 점쟁이가 많대요 그런데 그 점쟁이들 중에는 점쟁이한테 점을 치우는 사람들 중에서 도매이 아는 사람이 수박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데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안되니까 정치로 갔다고 그런 얘기들이라고 이야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져있는 리듬 지져있는 리듬 지져있는 리듬 곧죽어도 지져있는 리듬 곧죽어도 지져있는 리듬 뭐요? 곧죽는 날짜라도 지져있는 리듬 오직 주님 관련비가 오직 온미 지져서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고 가야돼요 설령 내가 그런 사람 군물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네? 아무리 내가 정국을 잘 써갔도 죽을 때 지옥 가면 다 무섭게 먹는거에요 그쵸? 다 무섭게 먹는거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쟁기를 쟁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천국을 향하여 지금 쟁기를 캐고 있는데 천국 가다가 아니 세상에 맛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세상도 바르다 하나도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사년들을 목표를 향하여 줄곧 앞으로 가고 천국을 향하여 줄곧 앞으로 갈 사람이지 이것저것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이것저것 하면 안되는거에요 로스의 부인이 소동과 구문화산을 빠져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뒤를 돌아보니 죽을 때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으니 따라서 사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야되요 할렐리아 그 믿음으로 가야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중간에 몇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28절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요 원래 있었던 영광의 모습으로 박하셔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일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있는데 변화산에 딱 오르더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그 영광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휙 옷에 아주 휙 빨래도 그렇게 희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휙 하얀 옷을 입고 비치면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얼굴에 봐서 광채 광채 나는 상태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냈죠 천국에 있는 두 사람 불러냈죠 한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 선지아들의 대표인 엘리아를 불러내서 이제 내가 내 때가 됐다 천국에 가서 너 얘기를 해라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 네 지구를 떠나 아버지 부모로 다시 탈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왜 몸이 아직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영체잖아요 영체니까 말이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근데요 얼마나 피골렛던 베드로와 야구와 잠을 불굴리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문 손가락 나서요 빛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세 사람이 영광의 광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자 자기가 뭔 말할지 모르고 오 주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서 세 분을 여기다 모셨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뭐요 세 분을 잘 모시겠다고 초막 셋을 지어서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불이 샥 밀려오더니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의 말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걸어갈 길 중에서 부수적으로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야구보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걸어갈 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이냐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면도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이 다 네 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루소를 붙들어야 되지 예수 그루소를 소개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한 몽합선생의 율법을 붙들어서도 안 되고 실체를 실체를 붙들어야지 온다 온다는 그 예언을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예언은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제 실체가 왔으면 뭐요? 그 실체를 붙들어야지 그 인자를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붙들게 될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의 안식일 뭐 예수 제림교회나 이런 안식일을 붙여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으로 왔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말이죠 왜 안식일만 지키니까 하내도 해놔야 돼 난리파리만 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명태도 먹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 것을 안 느끼고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라로 말려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참 안식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이 있었느냐 귀신에 시달려서 이 고통받는 삶이 있었으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만을 붙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가장 우리의 성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을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완성해서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 수고하고 그거는 진짜 다 내가 너희랑 내가 너희랑 안식이 아니라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면 안식이 달라요 그분이 실체예요 모세라 에리아가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 구약의 일법과 선지자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미리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켜야 된다 이라는 걸 어디서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명의 제자들은요 책망을 받아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게 나고 내가 그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여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죽느냐 이걸 붙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 읽히게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 내가 예수님을 붙었는데 부정함이 있었구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지 안하는 바람이 아마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 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최고로 부들게 되길 추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 제자들이 몇 명이 남아있었어요 아홉 명이 남아있었죠 세 명이 제자만 데려갔으니 아홉 명이 제자가 남아있는데 아홉 명이 제자가 남아있는데 한 간재병 귀신 걸린 외아들 있었던 아버지가 자기 외아들 간재병에서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갔는데 아홉 명이 제자가 못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꾸 물과 불에 막 던지는데 아홉 내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내 아들 눈이 뒤집어지고 아홉 이상 내 아들 귀신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하는 세대에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며 얼마나 오래까지 너희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내가 참을 땜는가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번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외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면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제자들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 두식두식하고 그런 일 다 있잖아요 귀신 다 쫓았잖아요 병이 다 쫓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합니까? 여러분 이인이 받은 권세를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다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야 될지 안 될지 다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문 17장 19대 20대를 보면 너희의 믿음이 젖은 용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9장 29대를 보면 기도에 의해서 이럴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사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귀신들이 헤헤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나를 쫓인다고 해? 헤헤헤 이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들이 사람 앞에 보면 데려다 다야 돼 그래야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번씩 봐야돼 그렇죠? 응? 그래야 내 믿음이 얼마나 치고 내 기도생활을 어떻게 알았는지 빨리 알아야 돼 귀신에게 용납당하면 되겠습니까?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추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운영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운 귀신을 즉각적으로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치게 되느냐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에 자신을 우쭐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할 것이다 내가 나는 우쭐하게 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에서 왔다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붙들고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틈에 말이죠 누가 제일 크냐라는 막 말다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시고요 어린아이 지나가고 어린아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장자들이나 따고 배른 짓을 다하자면 돈을 주고 여자분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는요 이 명의의 얘기하기에요 끊을 수가 없나봐요 동양인가봐 동양 마약이 마약 끊을 수 없어요 무슨 장 무슨 자기 아는 것들 그걸 차지해버려요 여기도 남자에 대해서 그런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기는 자 살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항상 불받았을 때 예 라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겸손함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항으로 또 얘기하는데요 제자가 되려면 하나는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는 또 더불어서 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제자는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한이 원래는요 불의 물의 아들이었어요 보아하는게 성질이 급했다는거죠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제자 공동체 아니니까 잘못됐다고 원활을 막았는데 잘했죠 그런거에요 내가 주님께서는 이놈아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됐다 너가 주의 이름을 가졌다고 너만 한다고 특권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나니 너만 무슨 우월주의 너만 무슨 나는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나는 나만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관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나는 나는 누구의 제자인데 나를 처하라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모두가 주인의 제자이면 다 종종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받아야되요 인정해 주세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데요 사마리아로 갈 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으로 보호를 증가하라고 했더니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배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야구와 여왕이 불사 불같은 승리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 형이요 엘리야처럼요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태워버리게 화낙게 해주세요 저것들 주님을 받아들이게 아닌 저것들 읍쇌버려야 됩니다 그땐 주님께서 또 책만 왔어요 야야야 내가 이제 사람을 부활하러 왔지 실패하러 왔느냐 아직 몰라서 그러니 그들 보급받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는 보급을 증가하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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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겠어요 야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도 언젠가 부름받을 수 있도록 눈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갖게되고 추건합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예수 그들 속에서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둘씩 제자리만 남겨졌을 때 그들이 가야될 길에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 좌의적 우의적 하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또한 자기를 도전해야 되고 그만 아니라 자기 십장을 지고 따라야 될 길이다 한 번 너희들이 주의의 길을 가려고 결정했으면 너희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야지 중간에 다른 걸 덜 안 보지 말아 내가 오직 죽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오직 영광스러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너의 삶을 잘 안 주냐 그러면 하늘에서 의의 멸관이 있을 것이고 너가 참 영광의 멸관을 얻게 달라고 올 것이다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힘든 것에 당당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이끄시고 세상 끝난까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믿고 딸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 대단한 영광스러운 길이요 사람의 인기와 명의를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려보니 진질로